우리 수미 예술단의 부모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많은 자문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오영열 부모님이 부르십니다. 태후 태후 여행으로 은혜를 다 타고 서고 바다에서 물을 피우고 나를 보고 이 여대에서 은혜를 노을을 지지 않기 위해 받았나 다시는 물을 물들어 그대 손을 마주 젖어도 작은 넓은 차지에도 가정끊어두는 내 마음으로 이전에 은혜는 듯이 나의 모든 것만 안아가고 어쩌면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모든 것만 안아가고 나의 모든 것만 안아가고 심장끊어두는 내 마음으로 그대 손을 마주져도 장 넓은 자산 위에도 하나는 우리 주요 이전에 뵈듯이 만여고 하나는 어느 겨냥 하나씩 볼 수 없을 것 같다 상대 순간만은 지시옵소